라고 하면 그것만 기대하지 않아요. 이미 다 알고 있어요. 그 다음 코스가 뭐가 있겠거니라는 걸 좀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 와중에도 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. 경제 교육도 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데이트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. 딸이랑 데이트하는 것도 부러워요. 재밌어요. 진짜 친구 같아요. 언니랑 또. 근데 있잖아요. 계속 데이트를 하다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회사는 안 가고 남자친구가 계속 데이트를 하는 게 있는데 제 아이는 회사는 한 번씩 가는 게 더 좋아요. 어르신 회사도 안 가고 데이트한 게 있어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용감한 아빠. 오, 여중근은 아빠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? 근데 그러면 두려워 있는 도둑도 자꾸 이러니까 그러잖아요. 오, 용감했으면. 그리고 언제 아빠는 술 마셨다가 엄마한테 잔소를 한 적도 있어요? 왜 이렇게 용감한 아빠야, 저거? 언제 도둑도 못 일어났어, 지금. 여중근, 집에 도둑 들어온 적 있어요? 네, 있어요. 오, 언제? 언제 아빠랑 나랑 어디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몸둑에 필요 같은 걸로 아빠가 들어와서 다른 방을 다 지졌어. 도둑 들어온 적 있어요? 여중이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그럼 뭐 와요? 이러고 딱 들어왔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여중이가 아빠, 도둑 들어온 거 같아. 근데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몽둥이 몽둥이 그랬더니 여중이가 몽둥이를 딱 꺼내놨는데 이만한 피리를 가져온 거예요. 한 손에 피리를 들고 여중이랑 둘이서 손 잡고 방방 거시서부터 막 다 돌아다닌 거죠. 그때 막 온몸에 땀나고 진짜 아칠했어요. 나중에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 나갈 때 잘못 문을 해놓은 거죠. 근데 우리 집에 도둑 못 들어오잖아. 경비실 있고 우리 집 앞에 그 비누번호 있잖아. 그렇지, 못 들어오지. 근데 혹시라도 이제 들어왔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도둑이 안 들어왔는데 여중이가 그때 그... 아빠, 시시티비 있잖아. 그래, 시시티비. 시시티비, 그렇지. 그래서 여중이 너 만약에 도둑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? 어, 발로 차버리고 피아노 같은 걸로 팍 차버리고 피아노가 아니라 휴대용 멜로디요. 그걸로 막 치겠다고 도둑이 없는 거 확인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막 도둑이 있었으면 자기가 가만 안 뒀을 거라고 아, 시시티비 한 남자네요. 여중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어, 수방... 아니, 검찰이요. 경찰? 검찰? 검찰은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경찰이에요, 검찰이에요? 검찰이요. 아, 경찰? 경찰의 도... 어, 헬리게터 검찰이요. 아... 그 경찰하고 또 뭐 되고 싶어요? 군인이에요. 아, 군인. 지금... 너무 긴데요? 경비하고요. 경비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? 아, 그래요. 뭐 다 지키는 거네요. 어, 지키는 거. 아, 도둑리에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. 여중이가 용감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아빠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여중근. 경찰이나 군인답게 딱 해서 경리 한 번 딱. 경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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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자, 내 말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님은 누구일까요? 아, 은혜분. 있잖아요. 우리 아빠는요. 맨날 제 발 끝까지 안 뜰 거 엄청 화네요. 저번에 차 타고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는데요. 라디오에서 우리 집, 우리 가족을 동물로 비유한다면? 이렇게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아빠가 은혜라, 엄마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는 뱀 같아. 왜냐하면 싸납고 길고 저기 있어서 물리면 한 방에 죽어. 이러니까 아빠가 막 웃으면서 그럼 아빠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러길래 제가 아빠는 개 같아. 그러니까 아빠가 자를 삐익 세우고 어? 지금 아빠한테 할 소리야? 이렇게 화냈어요. 그때 사실은 개가 용감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아빠가 개띠라서 개라고 말한 건데요. 제 발 끝까지 안 듣고 화내서 엄청 억울해요. 아, 그러네요. 아니, 근데 그 억울한 거는 이제 뭐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아빠가 뭐 닮았냐고 그러는데 아빠는 개 같아. 그러니까